야, 주군아 어설프, 어설프 걷는 게 없어. 야, 여기는 이런 데는 내가 산 많이 촬영을 다녔잖아. 다리 벌리고 손 이렇게 벌리고. 뭐 중심으로 잡아야 된다고? 팔자구름 해야 돼. 어디서 이렇게 미끄러울 줄 모르는 거야. 여기 조심하셔야 돼. 여기 미끄러워. 여기 조심하셔. 미끄러워. 여기 인기가 많네. 미끄럽죠. 어우, 저 바위 봐요. 여기도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. 와, 진짜 많이 미끄럽다, 야. 카랑집을 저기 치워야 돼, 미끄러워. 야, 이거 진짜 미끄러운데? 뒤에 좀 잡아줄 법도 한데 그냥 좀 치고 나갑니다. 원래 이거 산은 어, 키 큰 사람이 불리해. 이게 한 끼 먹기 늦게 힘들어서 먹겠니? 겁이 좀 많나요? 어떻습니까? 두 분은? 허재 씨 같은 경우는 겁이. 이게 그게 있는 거 같아요. 센 척하는 사람들은 의외로 또 겁이 많거든요. 허재님들이 겁도 엄청 많으세요, 진짜. 허당에 지금 겁도 많다. 네. 박정은 선배님은 겁은 없어요. 겁은 없지만 매사에 조심해요. 그러니까 영화를 찍다 보면 액션 씬 많이 찍잖아요. 리허설 철저하게 합니다. 충분히 리허설을 하고 연습을 하고. 완벽하게 하려고. 이 길도 지금처럼 저렇게 막 버벅거리고 가지만 다시 가면 아주 날아다닐 거예요. 어, 조심조심과 뒤쪽엔 이제 겁만을. 먼저 lengu겁니다. sf- newer